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지난 2년여간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다수 여행업체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여행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는데요. 자가격리 기간 면제를 통해 오랜 기간 일상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심리적 저항선을 낮추는 게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 중인 사이판의 경우 지난해 7월 트래블 버블 협약 이후 입국한 한국인 여행객이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트래블 버블 여행지와 확연한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제휴 판매 채널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사이판 송출객 업계 1위를 달성한 모드투어는 이 기세를 이어 여행업계 전반에 부는 훈풍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모드투어는 글로벌 공급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안전 그리고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여행 심리 조기 회복을 위해서 상품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려 할 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실제 여행 기간에 자가격리 기간을 합한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게 현실인데요. 중재본 발표 이후 지난 주말부터 항공권, 해외여행 관련 문의가 급증하면서 여행사들이 잇따라 해외여행 상품을 선보이며 분주히 움직이는 등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감사합니다. 문 문 문